책! 책! 책놀이! 꼬꼬미 책놀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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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꼬미 책놀이! 책! 책! 신나는 책놀이! 책 요정과 함께라면 언제나 어디서나 즐거운 놀이를 할 수 있어요!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야? 박수아요! 수아! 오늘 수아와 함께 재밌는 놀이를 할 책 요정이라고 해! 우리 수아는 겁내지마 괜찮아라는 동화를 어떻게 봤어? 거기서 매투가 밤을 되게 무서워하는데 우리 수아는 밤이 어때? 무서워? 네! 너무 무섭고 뭐가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밝게 비춰줄 정보를 이용해서 재밌는 놀이를 할 거야! 같이 해볼까? 네! 책놀이 시작! 놀이준비물! 도화지, 캔버스, 뒷판, LED 전구, 아크릴 물감! 친구는 어떤 밤 풍경을 만들까요? 우리 보름달을 한번 그려볼까? 네! 너무 잘 그린다! 우리 수아! 근데 보름달이랑 어울릴만한 우리 풍경! 여기 우리 집도 한번 그려볼까? 네! 우와 세모도 잘 그리네! 네모도 그려볼까? 여기서 이제 잘라볼 거야! 자! 수아구 둘 중에 뭐 그리고 싶어? 이거? 수아님 이걸로 해볼까? 네! 슥싹슥싹! 우리 여기다가 보름달을 붙여볼까? 네! 붙여봐! 그렇지! 그럼 우리 이제 여기다가 물감을 칠해볼거야!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자! 한번 이렇게 슥싹슥싹 한번 해볼까? 네! 잘한다! 그럼 우리 수아는 나중에 꿈이 뭐야? 화가랑 만화작가 화가랑 만화작가 어쩐지 우리 수아 너무 잘하더라 했어! 쭉 해볼까? 그치! 이쪽도 슥! 이쪽도 슥! 슥싹슥싹 슥싹 자! 이제 우리 보름달을 떼 볼게! 우리 수아가 이제 보름달을 노란색으로 칠해볼거야! 수아 잘한다! 만든 그림! 우와! 우와! 우리 수아 벌써 화가 같아! 화가야! 이제 수아 올인거 사인펜으로 색칠해볼거야! 한번 칠해볼까? 네! 어! 어떤 색깔이 좋아? 음...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은 어떤거? 이거볼까? 우와! 그렇지! 그렇지! 우와! 오늘 수아가 이렇게 만들었어! 자! 한번 붙여볼께요! 나무를 이렇게 붙였어요! 우리 매트가 잠잘 때 되게 무서워했잖아 밤에! 네! 그래서 무섭지 않도록 우리 전구를 붙여줄거야! 한번 해볼까? 신기하지? 여기다 붙여볼께! 우와! 우와! 불 들어왔어! 네! 그치? 책보고 달빛등 만들기 완성! 밤에 수아는 무섭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안 무서울 수 있을까? 이걸 치면 안 무서울 것 같아요! 이걸 치면 안 무서울 것 같아요? 수아 이제 밤에 잘 때 겁내지 않아도 되겠다! 우리 수아 씩씩하고 밝게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에 또 만나자! 네! 안녕! 안녕! 둥근 달을 만들고 물감 쓱쓱쓱해 그려붙인 번풍경 반짝반짝 달빛등 재미재미 책놀이 책보고 달빛등 완성! 책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책놀이는 신나고 즐거워 놀이를 켜다! 대교 놀이큐 책을 읽어준다 책을 읽어볼게 책을 읽어볼게